외아들의 시험을 통과하라 외아들이신 분 계세요? 혹시? 저는 애가 넷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에게도 이 시험이 있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최종 학력은 신학교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 마지막 과목,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때는 그 마지막 시험 용지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시험지 답을 적는 용지, 블루북이라고 하잖아요 그 블루북을 교수님한테 마지막 시험 제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 이것이 저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더 이상 저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good for you, 잘 됐네 그런데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주 명시험 출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시험을 패스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만 되면 시험을 제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시험의 타이밍을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시험 분명히 봤습니다 이 시험은 모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꼭 시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실은 이것이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NIV 번역을 살짝 띄워드리면 뉘앙스가 딱 드러납니다 18절에 보면 Even though God has said to him Even though, even though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 없어요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3의 일체 영문법 기억나십니까?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즉,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Even if, even though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고 자식은 없는데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하시겠다고 하는 모순적인, 이율배반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은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집니다 이해가 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항상 시험이 찾아옵니다 저는 진실과 거짓말이 그러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전화가 왔는데 나 없다고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없다고 해! 거짓말이에요 심지어는 아들, 딸이 전화를 받는데도 엄마, 아빠 바꿔달라고 하는 전화가 왔는데 나 없다고 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거짓말을 그 순간에 했을까요? 어쩌면 거짓말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하실지도 몰라요 그것은 지금 내가 없다고 해! 라고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진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어렵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갈까? 라고 생각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순간만큼은 거짓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더 이 상황 속에서 잘 빠져나갈 거라고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상황은 거짓말을 해야 훨씬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진실을 얘기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빠져나갈까? 거짓말을 하면 훨씬 더 유익하게 나에게 손해 없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을 말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것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생각을 믿지 아니하고 어쨌든 간에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한 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훨씬 더 거짓말을 해야 살아날 것 같고 거짓말을 해야 위기를 모면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을 말하라는 거죠 이게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상황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시험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할 것인가? 진실을 얘기할 것인가? 항상 시험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죽음과 정반대되는 부활이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시험이 주어진 겁니다 말씀대로 순정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말씀대로 행했더니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수도 없이 다가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시험 출제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결단코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말씀을 지키면 죽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완전히 제외될 것 같아요 잘 나가도는 여태까지 잘 공들여서 여기까지 왔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하면 순정의 결과가 뭐냐면 죽을 것 같고 아니, 죽어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약속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시험은 항상 이렇게 주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와, 이것처럼 모순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기도 바쁜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뭉클하고 막 껴안아주고 싶고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어느 분 얘기처럼 원수는 이가 갈리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를 갈면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도 너무너무나 힘든 모순적인 상황 아니에요? 아니,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즉 시험을 패스하면, 시험을 통과하면 죽음과 같은 상황이 부활로 변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믿고 행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계속해서 출제를 하시는가 제 마지막 시험, 뭐라고 그랬다고요? 교수님에게? 이게 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내 인생에 다시는 시험이 없습니다 정말 누가 시험 받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시험을 또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마귀도 우리를 시험해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하실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하고 붙어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그 대학교 캠퍼스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봄이 되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오늘 휴강하고 꽃구경 가요? 꽃구경 가요? 그랬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나른하고 특별히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수업들은 얼마나 식곤증 때문에 졸립니까? 그러니까 선생도 졸리니까 그래 나가자 그래가지고 캠퍼스를 돌아요 그러면서 꽃구경해요 근데 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고는 꽃구경 간다고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죠 진짜 옆 동네에 있는 꽃구경 보러 갔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정말 노숲 국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학생이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아니 봄날이 왔다고 꽃구경 휴강을 하고 꽃구경 다니니까 말이 안 된다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학창시절을 돌아다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험도 없고 그냥 출석만 하면 패스 하는 선생님이 기억나세요? 아니면 숙제 엄청 주고 맨날 출석 체크하고 시험 뭐 계속 달달이 아니면 주마다 이렇게 주면서 들들 복는 선생님이 기억나세요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엄한 선생님이 더 기억이 나요 우리 형편 봐준다고 그래 오늘 꽃구경 가자 하고 널널하게 하신 선생님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 엄한 선생님이 더 좋은 스승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아닌가 보네요 저는 그런데 여전히 널널한 선생님이 좋으세요? 그 왕호랑이 같은 선생님이 참 기억이 나고 어려울 때 그 선생님이 오히려 더 그 교훈들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 떠오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되면 은사 선생님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체벌을 가하고 막 벌도 주고 공부 안 하면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던 그 선생님이 기억나는 이유는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기간을 지나고 나면 항상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늘어요 시험을 통과하면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시험 공부하면서 아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구나 하고 나중에 시험 공부하면서 그 수업 시간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래서 시험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그 누구도 시험을 원치 않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미리옥고 인생으로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뜨뜨미지근한 인생으로 그냥 놔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인헨스 시키기를 원하세요 좀 수준을 높이고 싶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의 실력 향상이고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A, B, C, D, F 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적이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모두 다가 아, 내 실력이 이 정도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시험을 안 보면 참 희한하게도 자기가 전부 다 A 학생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섭렵했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을 보면 A, B, C, D 성적이 갈라져요 그리고 내가 C 맞았네 아, 나는 C 정도뿐이 모르는구나 나는 A 맞았네 어느 정도 이 과목은 내가 섭렵했구나 마스터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치르면서 내 실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게 돼요 현 주소를 알게 돼요 믿음이 좋으시다고요? 내가 믿은 지 지금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요? 근데 그래서 실력이 있는 줄 아는데 한 번 시험을 받으면 그때 실력이 돌통납니다 몇 대째 믿었던 간에 아니면 지난주에 예수님 믿었던 간에 시험을 받으면 그때 신앙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출제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들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도대체 무슨 시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까요? 그것은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무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가 영어로 홀 전부 Burned Offering Burned Offering 홀라당 다 태우는 재물 그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태우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드디어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케 하셔서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기적을 일으켜서 얻게 한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바치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사랑하는 아들 근데 네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 그 독자 오늘 히브리스에서는 그 외아들 이전 번역에서는 독생자 너의 그 독생자 네가 그렇게도 죽고 못 사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독생자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출제한 시험이었어요 자 17절 다시 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누구를 드렸다고요?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 영어로 only son only son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조금 성경을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성경이 틀렸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엄마는 다르지만 아브라함 자식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자식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삭을 only son 외아들 독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성경이 그걸 몰라서 이삭을 외아들이라고 썼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외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독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예요 전부 저는 아들, 딸 아닙니다 딸, 아들, 아들 죄송합니다 제가 6학년이에요 6학년 까먹었어요 딸, 아들, 아들을 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9년 후에 막내딸을 낳았어요 9년 후에 그러니까 셋째하고 넷째 사이에 9년 차이고 첫째와 끝에 막내딸하고는 15년 차이에요 굉장하죠 근데 날수록 애들 인물이 나요 그래서 마지막 딸이 정말로 예뻐요 최근에 우리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딸이 이제 오빠가 장가 가니까 대학 다니다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캠퍼스에서 와가지고 결혼식 참석을 했었는데 내가 그 막내딸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아 너는 시집 못 간다 내가 그랬어요 너는 아빠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 정말 누구 주기 싫더라고요 우리 막내딸은 끝까지 한번 제가 붙들고 있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애가 넷인데도요 이 막내딸을 향해서 기우는 저의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독자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을 가진 자 이삭이었어요 그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그의 아들 이삭 때문이었어요 그가 또 오늘 가서 일터에 가서 곡괭이질을 하고 양떼를 키워야 하는 이유 바로 그의 아들 이삭 때문이었어요 노후구에 별로 신바람 나는 날이 없었던 그에게 재미랑 혹은 웃음이 없었던 그에게 뭐 그때 무슨 TV가 있었겠어요 뭐 화투를 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데 백세의 아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가 살맛이 나고 신이 나고 다시 회춘하는 기분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내일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던 그 모든 것 그게 그의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 외아들이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의 전부였다는 뜻이에요 그의 외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백세 얻었다면 나중에 그 모리아산에 이 아들을 바치러 갈 때 그 장작을 지고 가는 것이 자는 자가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청소년쯤 되지 않았을까 그 무거운 장작을 지고 갈 정도의 신체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한 15년 정도는 백세에 낳은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아들 때문에 얻은 그 추억들이 아마 주마등같이 흘러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들을 내놓으라니 하나님이 노망이 되셨나 아니 지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문자적으로 해변의 모래를 새 보셨나요 아니 새 볼 생각이라도 해보셨나요 하늘의 별들을 하나하나씩 새 볼 생각을 해보셨나요 한 100개는 새 보셨나요 200개는 새 보셨나요 모래를 한 줌 떠가지고 하나하나 새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무수하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아니 그 아들을 내놓으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시험은 이와 같은 모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아 이럴 때 시험이 주는 거구나 이해가 안 되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때 그가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삭을 통해서 조그마한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틈새를 사탄은 정확하게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로 주신 게 이삭이에요 약속의 응답으로 주신 게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누리고 이삭을 즐기고 이삭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내 삶의 전부다 이삭이 나의 기쁨의 전부다 내가 사는 이유는 이삭이다 끝 이럴 때 그 틈바구니를 치고 들어오는 게 사탄이죠 아 그렇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지 네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네 아들이지 네가 오늘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네 아들이지 네 늦둥이지 별로 기뻐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행복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버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신 자 기버인데 기버 때문에 기뻐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선물 때문에 그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기프트만 보고 사는 인생 그 틈을 노려서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 치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죄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즐기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그런데 그 작은 틈바구니를 통해서 엄청난 이 골리아과 같은 시험과 이 시련을 우상단지들을 하나님은 이 사탄은 우리에게 막 주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죠 마치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죄는 그래요 바늘 같은 죄가 소같이 되어버려요 우습게 알면 죄에 넘어집니다 작은 죄라고 콧밥을 키시면 그 작은 죄에 집체만한 우리의 몸뚱아리가 넘어집니다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죄는 유도선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도선수 조그만한 사람이 덩치 큰 사람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왜요 그 작은 힘을 가지고 이용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도의 기술 아니에요 죄가 그 기술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집체만한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죄의 위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죄 별로 경건치 않는 책들 집안에 보이지도 않는 와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이상한 영화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날려버리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날라가는 수가 있어요 어느 한 선교사님은 라스베가스를 지나가다가 심심풀이 땅궁으로 진짜로 주머니에 있는 동전 아휴 귀찮아 이거 하나 넣고 가죠 뭐 게임 한 번 그냥 하고 버리는 셈 취죠 그리고 탁 누르고 열심히 가는데 저 뒤에서 댕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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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력이 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삭을 내놔라 이거예요 그 틈바구니를 메꾸라는 거죠 작은 죄악을 우습게 아는데 그걸 통해서 집채만한 사탄이 너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내놔봐 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삭이 있어요 여러분도 외아들이 있어요 내가 사는 이유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외아들이에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달라는 기도 안 할게요 만약에 그런 거 아니었다면 그게 외아들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다 그게 여러분의 외아들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나는 평생 행복할 것 같다 그게 여러분의 외아들이에요 내가 1년에 연봉이 이 정도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겠다 그게 여러분의 외아들이에요 내가 이 학교에만 들어가면 내가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외아들이에요 그게 외아들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번 글을 써봤어요 우리에게도 이삭이 있는데 좀 이삭 할아버지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이건 시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한번 써봤어요 김한유라는 걸 내가 안 보냈는데요 어떻게 자 보세요 관심이 이삭이 되면 염려가 되고 실망이 이삭이 되면 절망이 되고 나랑 생각 같음이 이상이 되면 분쟁이 됩니다 성격 차이가 이삭이 되면 이혼하고 정치적 성향이 이삭이 되면 원수되고 능력이 이삭이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취미생활이 이삭이 되면 쾌락주의자가 되고 운동이 이삭이 되면 희생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재물이 이삭이 되면 일만하게 뿌리 우상이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이삭이 되면 비겁자가 되고 친구가 이삭이 되면 패거리가 되고 잠임이 잠자는 거 잠이 이삭이 되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내가 왜 새벽 기도를 못하냐 전 잠을 자야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요 지금 9시 10분인데 9시만 되면 일어나서 나가는 분이 있어요 항상 그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자야 된대 능력을 채워 못해요 잠 주무셔야죠 근데 잠은 반드시 꼭 자야 된다고 하면서 잠이 여러분의 이삭이 되면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의 이삭은 뭡니까? 자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해야 되는 두 가지의 힌트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는가? 생각입니다 Reason 생각을 해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주로 생각한지라 아하 생각 생각한지라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스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믿음은 증거예요 evidence, 증거 증거는 생각을 통해서 그 증거물을 수집하는 과정 그러니까 reason 생각이요 think보다 더 reason 영어로 reason reason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하느냐 reasoning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를 다 collect 모아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증거가 생긴 거예요 evidence가 생긴 거예요 아하 생각을 해보니까 드디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정보가 수집이 된 거예요 많이들 그래요 야 믿음은 그렇게 생각 많이 하면 안 돼 덮어놓고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니고요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지 야 생각을 자꾸 끄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끄지 마세요 생각을 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파를 보라 보라가 영어로 look look이 아니에요 consider예요 consider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생각 좀 해라 들의 백합파를 보면서 생각 좀 해라 생각을 안 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이 왜 이방인처럼 염려하느냐 생각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길삼도 매지 않는 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굶어 죽은 새 본 적 있냐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저 들풀 오늘 피었다가 내일 불쏘시개로 쓰여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일까 보냐 생각 좀 해라 이렇게 했어요 생각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염려한다고 생각하냐면 생각을 실은 잘 안 한 거예요 하다 만 거예요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는가 생각한지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을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뭘 생각했을까요? 아니 아들을 달라?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왜 줬다 뺐지? 얼마든지 저나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위기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했어요 고향을 떠나라 어디로요? 몰라요 떠나라요 아들을 주겠다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제는 여기 정착하라 언제요? 몰랐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주 유치찬란하게 짝이 없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두 번이라고 성경은 적혀있지만 몇 번 더 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왜냐하면 실수는 반복해요 지은 죄는 또 짓더라고요 여러분이 총천연색으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도님들 보니까 넘어진 죄에 또 넘어지더라고요 회개한 죄에 또 그 죄를 또 짓더라고요 반복해서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진 죄를 조심하세요 그거 회개했다고 와 난 이제는 이 죄는 더 이상 나한테 엄습할 수 없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넘어진 죄에 또 넘어지는 경향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는 것을 믿지 않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나왔어요 자기의 생각에 현명한 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판단해가지고 일을 저질렀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말이 안 돼도 모순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드디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제대로 된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내 밥그릇 챙겨 먹는 마음으로 내가 솔선수범해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여태까지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드디어 드디어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 시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하는가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할 대로 해가지고 된 게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하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생각 생각 reason을 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어찌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아브라함처럼 생각 좀 해보시죠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까지 살았어요 저는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잖아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리라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목회하는 남가주 얼바인에 와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제가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해가지고 드디어 제가 여기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끔 제 이름을 의미가 뭐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애꿎은 이름을 뒤집어가지고 사냐고 그러는데 제가 할 일 없으니까 왜 애꿎은 이름을 뒤집어서 삽니까 제가 2번만 얘기할게요 웬만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제 이름의 뜻은 한국의 요셉입니다 그래서 한요예요 한국은 좀 이상하네 별거의 박수를 다 치네요 근데 한국의 요셉이라니까 이름이 근데 제가 어디서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절대로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얘는 앞으로 미국에서 살 인간이다 그런 생각 안 한 거고 한국의 요셉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실수를 안 하려고 아들을 낳았을 때 너는 미국의 요셉이 되라 해서 미요로 지으려다가 우리 아들을 얘가 미국에서 살지 어디서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써가지고 세요 너는 세계의 요셉이 되라 그리고 지으려고 했더니 제 성이 김씨라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정말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해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있는지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가장 현명한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는 것이구나 내 머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생각에 드디어 미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험 받으셨나요? 생각하십시오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하세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죽었었던 것과 같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나에게 데려다 준 사람 때문에 세기를 여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는 거구나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시험 통과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보았다 어린 양을 보았어요 외아들을 내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로 외아들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니까 2000년 전 사람이지만 앞으로 20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아주 희미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 거를 가장 희미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근접하게 경험한 자가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들을 냈잖아요 아들을 드렸잖아요 아들을 희생하는 자리에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근접하게 경험한 자가 아브라함이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에 Only son, 독자, 외아들 One and only 이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이요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가지고 가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이 질문을 받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답도 못해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괴박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셨어요 그거를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스토리로 꽉 차 있었어요 생각의 끝, reason의 끝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가운데서 뭔가를 해내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삭을 정말로 꽁꽁 재단 위에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병신병자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잡아둬더라도 이 아들을 부활로 살려낼 것을 믿었어요 그게 그가 내린 생각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 하실 것이다 주었다 뺏는 하나님이 아니다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설 곳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바로 그 현장이었어요 기가 막힌 그림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잡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잡을 때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고 두 번이나 외치면서 그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잡으실 때는 그 누구도 멈추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22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울컥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Now I know 이렇게 해서 Now I know 나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옛날에 몰랐다 마일바다는 그의 모습을 보고 이제 시험을 통과해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희미하지만 앞으로의 메시아의 구속의 그 그림자를 보면서 그가 통과해가는 거죠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Now I know 워싱턴에 가면요 그 도시 수도를 가르는 포토멕강이 있어요 한국에 한강이 있듯이 워싱턴 디스에는 포토멕강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스쿨버스가 그 다리를 넘어가다가 다리가 아주 아이스에 싹 깔려 있었어요 그 미끄러져 가지고 이 다리 난간을 치고 그 밑으로 포토멕강으로 떨어졌어요 그 스쿨버스에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가득 실려 있었죠 근데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젊은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 겨울날 오바코트를 벗어던지고 그 강에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하나씩 하나씩 건져서 나옵니다 이 구조대원들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이 이야기가 막 삽시간에 학부모님들에게 알려지고 드디어 이제 구조대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 청년이 아이 하나 건져오고 두 아이 건져오고 세 아이 건져오고 네 아이 건져오고 다시 또 다섯 번째 아이를 건지러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뒤늦게 출동한 구조대원 헬리콥터가 쫙 동원돼가지고 드디어 그 청년을 잡아가지고 이 헬리콥터에서 쭉 묶어가지고 쫙 뽑아올립니다 헬리콥터가 그 청년을 잡아가지고 쭉 끌어올리는데 학부모들이 자기 애 때문에 걱정해서 학부모들이 막 이 담요 이런 걸 안고 하는데 자기 애를 살려낸 청년이 쫙 헬리콥터에서 이게 붙잡혀가지고 쫙 끌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다 같이 생각하네요 저 사람이 누군데 왜 우리 애를 구하려다가 저렇게 죽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럴 이유도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아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쭉 올라서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은 왜 그럴 필요 없으신 분이 나를 살리시려고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만 했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해야 돼요 Now I know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야 알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다고요?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이 시험을 넉넉히 통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약속이 아직 현실과 먼 것 같고 눈에 잘 안 보여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당치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에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죽을 것 같은 결과가 기다릴 것 같더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죽음 뒤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이삭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다보며 여러분 앞에 출제된 그 시험 이전에도 그전에도 실패하고 fail 했던 바로 그 시험을 이제는 통과하면서 죽을 것 같은 현실이 부활로 일어나는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해 드립니다 나의 외아들을 내려놓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정말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에게 외아들이 이거였네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존재였네요 나에게 있어서의 이삭은 이거였네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나를 나의 이삭을 대신하여 당신의 이삭을 당신의 외아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여러분 앞에 출제된 그 시험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다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깨해 나를 잠잠깨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깨해 나를 잠잠깨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그 사랑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의 부족하지만 기도의 손을 들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험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이고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하려니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포기하자니 죽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세워왔던 믿고 추구해왔던 이것을 하루아침에 포기하려고 하니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면 죽음 뒤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네 그리고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내려놓은 것처럼 나에게 외아들 같은 이삭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로 옮기시는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네 응답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놓으신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트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늘 아버지를 미워 시험 축제 앞에서 주렴 주렴 전 나에게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편도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제도 내게 하기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삼은 것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삭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려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게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게볐 주 하나님의 은혜 주 하나님의 은혜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하게 해 주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